마지노선이란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? 마지노선에 유래하십니까? 여러분들 진짜 계속 들어요 마지노선에 유래를 한 10번 들었어요 마지노이 몇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주세요 제 2차 세계대전 당신 제 2차 세계대전은 마지노라는 윌군의 공습에 대비해서 굉장한 벌판에 굉장하게 방어선을 쳐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마지노선이다라는 마지노선을 주실 때는 피해서요 그리고 너 무슨 선을 쓰는게 더 좋죠? 형이 뭐 지금 그렇게 말입니까? 노르망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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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반성하고 있으세요 반성에 유래를 하십니까? 제 2차 세계대전은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까지만 딱 익혔던거 앞으로 하면 안되겠다 나한테 유래죽 안에 알아놔야겠는데 약간 그거 같지 않냐 약간 또 타이트 같지 않냐? 진실! 가짓! 진실! 가짓! 유래는 그 웰롭되는 개그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유래를 아시니까 아니 나는 형 스무 번 들었는데 아직도 제 2차 세계되는 당시까지밖에 몰라요 프랑스의 마지막 곡선을 만들어 놓고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방어선을 안 지나치고 피해가 노루광지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프랑스 완전히 함락이 되는거죠 프랑스의 나름의 배수진이었는데 약간 배수진 약간 이런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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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방어로 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피해놨네 우주방어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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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지만 국 xen신ixon